도시락통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맨바닥 위에다가 천을 붙였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펠트지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펠트지를 위에다 하나 덧댔고요 한 시접을 1cm 정도 놔두시고 동그랗게 통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얘를 자리를 잡아줄 중심점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를 벗기셔서 양면 테이프를 벗기셔서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여기 테두리에 붙여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를 벗기셔서 감사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벗기셔서 감상해주세요 lenove 한글자막 by 한효정